윤석열, 명품백 의혹의 사과 대신 매장하지 못해 아쉽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워딩들을 보셨잖아요. 전문을 보면 참혹합니다. 하도 한심하다고 생각했는지 다른 데서는 전문을 다 실은 데가 별로 없는데요. 뉴스원에서, 뉴스원이 보기에도 굉장히 꿀같이 않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전문을 실어놨어요. 대담의 전문을. 뉴스원이 원래 이렇게 잘 안 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요. 글쎄요. 일단 용산 관저에 들어가기 전 일인데요. 저희가 서초동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 한 6개월만 살다가 용산 관저에 들어가는데 제 아내의 사무실이 지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검색하는 검색기를 거기다 설치를 할 수가 없었고요. 지금은 다 돼 있습니다만 그걸 설치를 하면 복도가 막혀서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걸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제 아내가 중학교 때 아버지가 들어가셔서 아버지와 동양이고 친부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마찬가지고 대통령이나 대통령 부인이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박절하게 대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훌륭한 성대문을 썹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거죠. 뇌물을 안 받은 사람은 매정한 인간들. 그렇죠. 뇌물 받은 사람들은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 앞으로 검찰에 기준이 생겼어요. 네. 뇌물 받은 사람들 다 이렇게 머리 쓰다듬어주면서 야 너는 참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야. 칭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안 받은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에요. 왜 이렇게 매정해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박절하게 대하냐고 사람은. 그러니까요. 이래놓고는 남들이 한 끼에 밥에 5천 원 더 쓴 거는 법칼을 유용했다 이러면서 갖다 잡아 쳐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왜 이렇게 박절해? 그러니까요. 3만 원짜리 먹느냐 3만 5천 원짜리 먹느냐고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잡아 쳐놓고 공직에서 끊어내리는 인간들이 300만 원짜리 백을 갖다 봤는데 정말. 뿌리치면 안 되는 거죠. 뿌리치면 안 되는 거예요? 매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매정하지 않은 이 사람들의 이 따뜻한 마음은 선물의 그 가격과 상표에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별로 비싸지 않은 상품을 들고 선물을 들고 가려고 하면 매정하게 돼야 하잖아요. 읽지도 않고 씹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최재형 목사가 보냈을 때. 명품을 사진을 보내니까 읽고 오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이 매정하면 명품 앞에서 녹는 거죠. 그렇죠. 봄는 녹듯이. 맞아요. 그러면서 따뜻함이 생겨나고. 어서 와. 샤넬이면 2시간. 디올이면 조금 더. 좀 더. 나는 매정한 사람 아니야. 명품 앞에서는 너무너무 열려있는 사람이야. 한 20억 있으면 비례대표. 뭐 이런 게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되겠죠. 인정이 막 생기는 거죠. 어떤 인정도. 인정이 뇌물과 비료한. 그렇죠. 뇌물 액수화. 아주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이게 도덕이냐? 니들이 말하는? 이게 도덕이. 진짜 도덕으로 포장되는. 이 사람들은 매정한 사람들이 도덕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서명처럼. 왜 뇌물 안 받아? 자기 동생이 청소노동자건 자기 아버지가 너 가난하게 살든 자기 형이 시정에 개입하려고 하면 형하고 싸우고 이랬던 매정함이. 이런 인간이 비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재명 여동생 분이 청소노동자 하다가 과로사로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얘들은 매정하다가 볼 거예요. 야 시장인데 한 자리 챙겨줬어야지 동생을. 그런데 그랬으면 수사해가지고 빵에 주문을 하는. 잡아넣겠죠. 그러나 어쨌든 자기들 기준으로 생각해 매정한 거예요. 매정한 인간 어떻게 뇌물도 안 받고. 이에스킼님 캐나다에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마치 오늘은 세뱃돈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도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유지하는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전 처음 봅니다. 박정희도 이렇게 얘기 못했고요. 그렇게 얘기 안 했죠. 전두한도 이렇게 얘기 못했습니다. 이렇게 뻔뻔하게 얘기는 못했죠. 전두한은 자기 동생을 빵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도. 윤석열의 이번 대담은 총선 말아먹기 위해서 한 대담이에요. 잘 된 건가요 우리한테? 아마 조중동이나 국팀당은 머리 쥐어 뜯을 겁니다. 이번 총선 완전히 정읍이 작살됐다 이렇게. 사과는커녕 이게 몰카 조작이고 공작이다. 그리고 제2부속실 감찰관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런 건 우리가 감찰이 있다고 얘기를 잘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2부속실은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개돼지들이 하도 원하니까 내가 검토는 좀 해주죠. 이거예요. 재미있는 얘기 됐어요 거기서도. 예방을 막을 수 없다. 제2부속실이 있어도. 왜 막을 수 없냐면 김건희가 매장하지 않기 때문에. 명품 들고 오면 다 받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속실을 어떻게 먹냐. 현금 들고 오면 더 잘 받겠죠. 나도 못 막는데 제2부속실이 어떻게 막아. 만들어서 소용없다. 그런 진심도 일부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은 편집이 되었어야 되는데 편집이 안 됐어요. 저는 뉴스원이 제가 좋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만 뉴스원이 이거를 보라고 전문을 실어놓은 것 같아요. 그 얘기가 얼마나 충격적이냐면요. 그런데 이런 일을 예방하는 데는 별로 돈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제도는 간에 만약에 그냥 어떤 비위가 있거나 문제 있을 때 사회에 감찰하고 하는 것이지 예방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놀랍습니다. 진짜. 예방을 못한답니다. 그렇지. 만들어봐야 소용없죠. 김건희가 뭐 받겠다는데. 통보하고 밀고 들어오는 건데 그거를 적절하게 막지 못한다면 제2부속실에 있어도 만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이슈 가지고 부부싸움 하셨어요? 이렇게 앵커가 물어봅니다. 앵커의 자질도 개판이고요. 도덕적인 자질이 앵커가 진짜 도덕성의 도자를 꺼낼 수가 있고 이재명에게서 비난을 해왔던 자라면 그걸 가만놔둡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부부싸움 하셨어요? 당연히 안 했겠죠. 전혀 안 했습니다. 그건 진실일 겁니다. 할 수가 없죠. 부부싸움은 평등한 관계에서 해야지. 불평등한 관계에서는 부부싸움 못한다. 여기까지 보면 윤석열은 지금 김건희한테 완전히 사육당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전혀 덤비지 못하는 국민들한테 탄핵을 당할지언정 김건희한테 탄핵당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윤석열의 입장이라고 봐야죠. 심각한데요. 심각하죠. 이미 예측했던 바이긴 하지만 진짜 대통령은 김건희인 겁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그러면 윤석열이 하고 있는 선거 계획도 사실상 김건희가 시키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되죠. 이번에 대담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개시경 금지법 얘기하면서 김건희하고 많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 얘기가 개시경 금지법만 가지고 그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김건희가 국정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누설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설했죠. 많은 대화를 하고 있다. 국정을 가지고. 그게 뭐 대화하겠어요? 만약에 이런 얘기가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때 나와서 김정숙 여사와 정책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했으면 어땠을까요? 무슨 법에 대해서. 탄핵이죠. 탄핵이죠. 국정 개입, 국정농단 나왔겠죠.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았겠죠. 당연히 여러 가지 얘기했을 것이고 굳이 얘기하자면 얘기를 하기보다는 지시를 받았겠죠. 계속. 형사님 그리고 윤희위버님 너무 감사합니다. 선거지휘 공천 관여 안 하겠다고 하면서 바로 그날 이 대담을 녹화를 한 거잖아요. 녹화를 하고 난 다음 날인가 그날인가 바로 이원모 박진한테 왜 니들은 앙주로만 가려고 하냐 이 자식들아 이렇게 개입을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하는 거는 역대 대통령 중에 그 누구도 없었어요. 막말로 박근혜도 여론조사를 갖다 따로 하면서 했던 거지 대놓고 이러면서 니들은 왜 강남을 해가려고 하냐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언론이 얘기 이걸 선관위는 이거 고발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탄핵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탄핵해야 됩니다. 탄핵. 이래놓고선 나와서 선거지휘나 공천에 관여 안겠다고 합니까? 이번 대담 보면서 국민들이 아마 다 느끼셨겠지만 윤석열은 정신 못 차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조금이라도 기대를 저는 걸면 안 된다고 봅니다. 김성태도 오죽했으면 대통령 주변에 암처럼 퍼진 인간들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지금 빨리 끌어내려야 될 도덕적으로는 완전히 마비 상태에 있는 도덕의 도자는 커녕 디귿자도 얘기하지 못하는 그런 시정잡배도 못 되는 그런 수준의 그런 인식이다. 이걸 놔둔다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어요. 그냥 다 이민 가신 게 나아요. 여기 지들끼리 살라 그러자고요. 아무도 일 안 하고 뜯어먹을 데도 없지. 그렇게 살면 지들이 저렇게 호의호식하면서 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다 이민 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이 사람들을 무인도에 보내서 자기들끼리 살려야 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담에서 나타난 이 사람의 심리는 뭘까요? 도대체. 이거는 녹화합니다. 녹화죠. 완전히 짜고 치고는 녹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는 전혀 도달하지 못한 방송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약에 진짜로 했으면 훨씬 더 심한 말들이 나왔을 겁니다. 분명히 윤석열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민들을 화나게 만드는 뚜껑이 열리게 만드는 대담을 했잖아요. 이게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것을 과연 전혀 모를까 설날 우리는 이 댓글들을 계속 읽어드립시다. 신년대담방송이 온 국민의 화를 제대로 돋군다. 뇌문수술을 해뒀고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이거 변명도 아니고 이거는 그냥 개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국민을 맞습니다. 그야말로 개소리죠. 야! 이거 그럼 어떻게 갖고 오는 걸 박절하게 안 받냐. 그럼 인간이 아니야. 더군다나 아버지 친구라는데 그거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사과입니까? 이 댓글들을 하나하나 읽어드리세요. 노인네들한테. 이렇게 상황을 사실 악화시켰단 말입니다. 설을 연휴를 앞두고 총선에 분명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국힘당에서도 일정한 정도의 사과를 기대했던 것이고 그러면 윤석열이가 이런 질을 저질러놓고 총선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 안 할 겁니다. 저는 저는 그래서 윤석열이 더 큰 사고를 칠 위험이 높아졌다고 봅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뇌물 처받은 걸 박절하다 매장에 뿌리치지 못했다 그러면서 자기한테 비판하는 방송을 했다고 징계 청구를 했어요. 이성윤한테는. 그리고 이성윤한테는 제가 알기로는 이성윤이 기수로는 위인가로 알고 있는데 선배잖아요. 아무리 나이가 어떻다고 해도. 그런데 윤석열이 쌍욕을 했어요. 쌍욕을 했죠.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성윤이 디오를 안 줘서 그런 거죠. 그렇죠. 디오를 안 줘서. 매장 안 대접을 한 거죠. 샤넬이라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뭐라도 줬어야죠. 이게 도덕적 기준이라는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윤석열은. 그러니까 남은 자기를 비판하면 징계 청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남한테 쌍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권위주자의 대표적인 그런 측정이죠. 그리고 보세요. 지금 정황적 증거가 나왔어. 손준성한테 윤석열이 사주했다는 고발 사주를 사주한 게 윤석열일지 모른다는 고발 사주를 실행한 게 실행이라고 하는 게 고소장을 준 거잖아요. 고발장을 고발장을 준 그 시점서부터 나흘 전에 손준성이랑 밥을 먹었어요. 이 정도면 재판에서도 정황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증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것보다 하루 전에는 또 누구랑 밥을 먹었냐면 여기 내용 보면 하루 전에는 또 권순정 권순정이랑 밥을 먹어요. 권순정이 대변인이야. 대검 대변인입니다. 대검 대변인하고 밥을 먹고 계획을 세우고 그것도 역시 단톡방에 같이 있던 사람들이야. 손준성 권순정 한동훈하고 차례로 만나서 지금 저거 짜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고발 사주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받으면서 이런 게 나왔는데도 레거시에서는 단 한 곳도 저거 보도했는데가 없어요. 뉴스타파가 저렇게 뉴스타파 많이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뉴스타파가 참여연대랑 세금 도둑 잡아라랑 같이 검찰 특수추진비 집행내역 특경비 업주비 지준 그 내역을 다 받았잖아요. 그걸 맞춰본 거예요. 맞춰봤더니 희한하게도 손준성하고 밥을 고발 사주 실행 4일 전에 먹습니다. 검찰총장이 빼박진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안 달아요. 언론이 죽었다. 언론이 죽었다. 언론은 지금 대통령의 1인 홍보대행사이다. KBS가 제일 심할 뿐이지 대부분 비슷하죠. YTN이 말을 안 들으니까 유진이라는 데 팔아넘깁니다. 방송 통신위원이 지금 최소한 6명 이상이 갖춰져야 되는 건데 2명밖에 안 남았거든요. 나머지는 다 뽑지 않아요.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 밖에 없어요. 둘이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불법입니다. 의결 정족수는 최소한 3명 이상이 돼야지 최소한의 정족수가 되는 거고 의결 정족수는 그중에서 또 2명 이상. 그런데 그 한 명 끼워넣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시 광고 듣고 마지막 이슈. 이낙연의 도덕성에 대해서 논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직접 보셨지만 한동훈과 윤석열은 도덕의 도자도 얘기할 수 없는 그 정도의 도덕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태의 인간들이에요. 한berg훈 그 가게 롯데이 heb,... 얻은